일단 오케이 가봅시다 아니 내가 흥얼거리는 그 노래도 저작권이 있을 텐데 그냥 수익 나누는 거로 하시는 건가 싶어서 그거 있던데 관련 아마 다이아TV 파트너니까 다이아TV에서 아마 그거 해결해 주지 않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다 아무거나 가져와라 아우 젊나 뭔가 이상해 아우 씨X 브라운 브라운 어? 방어도가 400이 넘는데 너가 내려 한번만 더 테스트 해봐야겠다 브라운 흥 야 말이 안된다니까 자 아니 방어력이 400이 넘는데 너가 브라운이 애들 존나 안아파해 다이아TV 아 미친 거 아니야 나달가 어? 마이크의 바람 불어 오오오오 최준아 실험해볼 가치가 있는 거를 소스로 하나 줄까? 나도 아직 실험 못해본 건데 수정이 일정 이상 데미지를 받는 거를 씹는 거거든? 네 일정 데미지만 받잖아 그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게요? 그 판정이 일단 커트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가갑을 끼면은 옛날에 그 뭐냐 기사도 그 데미지 그 뭐냐 그 고정값으로 뺐잖아 근데 그거 다 가갑으로 데미지 다 들어갔거든 애들한테 그니까 수정 수정 가갑이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건지 수정 2버프 100댐 4버프 60댐이잖아 나중에 근데 애들 물리되면 몇백씩 들어오잖아 아 물? 그래서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특히 탈익이 수정에다가 수호자거든? 응응 그거에다가 팀 끼면 장난 아닐 것 같길래 물론 노란색이라 멀어 거기다가 탈익이가 무적이가 되잖아 가갑은 비활성하잖아 하긴 그렇지 무적이니까 근데 결국 지 혼자 남고 혼자 처맞겠지 마지막에 거기서 흠 일단 오케이 수정 한번 실험해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서 어 뭐야 아 사람들이랑 벌써 하네 그러네 과중에 너네 아 뭐야 나선이 했잖아 아싸 미침 아 다행이다 막강한 김나동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헉 당신의 막강함에 연전연패 동생 campaigns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ümü 흠 음... 아 아니 이런 미친 게임을 보았나 내가 뭘 먹은거야? 아 하 한다 무슨 아이 이번에도 일어 너무 응 응 응 응 응 응 방탄소년단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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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버하자 좀버. 아아. 자 나서봐. 잘 받아라 말자. 뭘 받아? 가져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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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켰다. 어. 어. 내가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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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가 켰다. 내가 켰다. 내가 켰다. 나는 켰다. 내가 켰다.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브레이크가 바로 안들어 브레이크가 꼬셔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니가 뭘 먹었지 이러면서 연은 처먹더니 꼬시다 이 새끼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증거 있습니까 그 증거도 없는데 그런식으로 몰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은란비 랩 랩 랩 그냥 사람새끼가 아닌데 이건? 소자 있냐? 어? 소자 있구나 아 소자셨구나 아삼 아저씨 힘들다 괴롭히지 마라 데이프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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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마 나도 마 아주 힘들다 아주 힘들어 새끼도 치생친다 닥쳐 미쳤어? 뒤질래?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 뒤지고 싶어? 아니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냐고 진짜 너 혼내줄꺼야 아니 나 궁금해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 치워버릴까 울지 말고 말해봐 안 울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니 흐흐흐 어? 어느 순간 깜짝하고 있어? 눈물 없인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흐흐흐 흐흐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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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흐흐흐 흐흐흐 흐흔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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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끝나는거 아니겠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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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야 미친들끼야 지금 여기 시발 지금 인간극장 찍고 있는데 어서? 이건 사이보패스 아니야? 적당히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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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버텨주세요 제발 버텨주세요 제발 제발 이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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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택짐이 어디갔냐? 똥 너러 갔너 ㅇㅇㅇㅇㅇㅇㅇㅇ? 아잉 ㅇㅇㅇㅇㅇㅇㅇ 아 존나 화나는데 아이템도 다 줬다고 이번에 아이템도 다 줬어 아, 태준이가 여는 문 안 쳐먹었어도 아, 어떡해요 눈앞이 있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아, 내가 눈도 장님이야?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장님은 아니게 병신이긴 하지 병신도 귀 있어 나쁜 새끼야 아아 개 털리네. 좆밥 새끼 개 아프네 뭐래 게임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카빠빠빠빠끠 응? 무슨 소리야 나 아직 남아있어 영원히 돌아다니는? 쉿 쉿 쉿 슬퍼치 순위가 높아가지고 내 은근 소환이 초반에 핵인 센 거 같아 초반에 자꾸 순위 관리가 너무 힘들어 그것만 들고 가면 따로 폐작급 꺼내놔야 될 것 같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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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지 야 생겼네 드디어 축하드립니다 이제 또 모자 써야돼 아 맞네 어 모자 써야돼 이제 모자 써야돼 아 미친 감정에서 대가리 뿌시고 다니는데 무섭다 와 와 흡수하는 거 돌아가지고 근데 그걸 잘 버틴 너도 좀 아 킹깍스 그래도 딜러시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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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김나섬 잘나가는 거 배아리지 틀리네 밥을 하는 거야? 2개ット 2개ット 3개ット 2개ット 히히 끝 아멘 아멘 아파 farm 야 잠깐만 소린카? 얘가 내가 하고싶은거 하는거같은데? 4파습군.. 어 아닌데? 신비술사가.. 음.. 아..좋겠다.. 신비술사가 안되는데 내가.. 쯔아.. 마방 어떻게 견디진? 전기는 뭐로 지금 하는거지 녀석? 빙하전기 볼리베어로 나서마.. 요술사부터 해야지.. 요술사가 안나와 미친놈아.. 안타는데 어떡하냐고.. 요술사는 만들어야지.. 아니 ㅅㅂ 안나오면 어떡하냐.. 아니 뒤집게 이번게 겁나 안나오긴 했어.. 어.. 아.. 딥이 안나오네.. 아직 그 세스코 부를 양이 아닌데.. 음.. 음.. 세스코를 부르게 하려면 좀 더 달려내야 돼.. 세스코~~ 세스코 esev 요술사가 많이 안나오는거야.. 아예 안 뜨는데? 뭐지? 있는 것만 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구 육파속군 3수업 2돼지 2드로이드 9레벨이구나 니네 벌써 3바다 3요술사 와 엄청 화려한데 화르네 화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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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3 다음 iK-3 iK-4 씹어 어우 물줄기 시원하네 벌레들이 다 쓰여나가 어우 야 너무하다 나도 쓰여나갔다 야 미친 나미에 싹쓸렸다 야 2등 높은 X밥 나미에 싹쓸렸어 미친 어디 8등이 6등한테 개겨 미친놈인가 6등이나 8등이나 벌레 아닌가 너 아예 안잘거야? 몰라 요즘 잠 안오는데 왜 누구야 잠에 오지 게임하다가도 잘 자는데 지랄말고 됐어 엄마 잘거야 그래 잘잘 잘자 너는 또 한 오후에 나타나겠네 그럼 오후 해가 내일 엄마 없어 어머님 어디 가신데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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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신데 내일 됐고 일단 자라 나도 잘한다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너무 진짜네 택 펩 피 그렇지 아 와이엇 정말로 폭성 과기하는법 분간에게 손 빼웠다 그니까 이거 필요 없는데? 에이씨 좋습니다 뭐랄까 되게 좋게 잘 나왔는데 벌써? 필요한 애들 거의 다 나왔잖아 도로는 나중에 팔면 되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앞에 이건 넣고 이렇게? 에 그러다 팔아 굿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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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네? 하.. 되게 쓸모없는데.. 바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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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음 이거를 안 짓는데 ck ähm 으 으 으 으 으 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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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안 좋은데 말 잘 왜 이렇게 안 나와? 끝 음... 음... 꽝... 그렇지... 쓰읍... 아... 근데 저 아이가 있는 게 조금 걸린다... 미칭... 여기 있다... 쓰읍... 좀 거슬리네요 녹턴... 음... 쩝... 괜찮았는데 베이가가 있으면 돼 베이가 음... 이거 아니면 이건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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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간한테서 파괴하는 법을 배우신 요술사가 거의 안 뜨는데 나한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자 인간한테 나와드레이가 자꾸 안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거. 레벨이 중요한게 아니라 챙겨야 되는데 없어. 나와드레이가 자꾸 안나오는거죠? 일단은 이걸로.. 얘는 팔아야돼. 팔아야돼. 와 이게 탔네. 미쳤다리. 미쳤다. 암살의 요술사의 숲. 이러면은.. 해피 20에 요거 20. 그래서.. 45.. 45.. 아니 40.. 죄송합니다. 이 정도.. 90.. current 상황에서 발자국 라이브를 하네.. 샤워 lung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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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한.. 한.. 으음음음 잠깐만 야 이거 지니? 아 지면 안되는데? 표표를 한번더? 아니네 아 제발 한번만 더 아아씨 아이템 진짜 드럽게 안뜨네 미친거 아니야? 아 여기 안나올수가 없다니까? 혼란하네 이제 이길걸? 지지도 제자 으아아아 치겠다 야 이거 진다 으음 아 이게 골렘을 못먹었어 이 모양이야 아아 진짜 크흫 음? 흠 야 이거 이기면 안되는데? 그렇지 다행이다 흐흫 흐흫 아아 야 이기면 곤란할뻔했어 솔직히 말하자 어 이기면 곤란할뻔했고 기다려봐요 어 어 해피 해피 쓰읍 수운 수운 덧발도 수운 덧발도 요술사가 빨리 좀 돼야겠는데 이거 다 뒤지겠습니다 이 게임 응 높습니다 철 어어어어어 아... 아... 아직 문제가 요술사를 픽업을 해야지 요술사가 지금 안나오고 있어 아... 와.. 아 이거 못하냐.. 으어.. 계속 발리는데 미치겠다 이거.. 피아내가 안나오네.. 일단 골렘 못 먹은게 치명적이다 지금.. 일단 지금.. 뒤집게 아니면.. 거식이.. 이거 뭐야.. 아니.. 저기요.. 흠... 흠... 하나도 안 남는 거 어쩌라는 거야... 애쉬인가? 흠... 빛은 아니야... 빛은 아니고... 지옥... 근데 좀 화가 나네... 뭐냐 이게... 흠... 뭐지... 뭐하자는 거지... 흠... 흠... 뭐야? 이거 술사가 필요해 자 베이바가 나오면서 이렇게 게임 풀린다니까 베이바가 빨리 나와야 한테 물론 이성 기준이 얘기하는거죠 2 아쉬는 좀 애매한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이거 술 쏴 안 나오지 진짜 굴란하네 곤란해 진짜 곤란해 진짜 엄청 곤란이야 지금 쓰읍 이러면 안 돼 아 알지 않았으면 일단 요술사를 기용해놓을걸 키픽했다 파는게 문제남잖아 저거 한 번 두루 아 이거 주변 딜 역겹네 진짜 다 이겼죠 굿 원진 25.0 심드람은 안먹어도 돼 중요한 거 아니야 뺏죠 아 진짜 골렘이 더 치명적이야 일단 현재로선 키팅합시다 아 나중에 뺀다고 하더라도 일단 갖고 있어야 돼 넣고 싶다 근데 뺄게 없어 현재로선 7레벨? 그렇네 우리랑 비슷한 문인 것 같네 한 번 아 죽었네 제발 아으 아으 아쉬워라 이대로면 이 아이를 팔아야 돼 이거 이거 베이거로 전형을 시키는 뭐든 해야 돼 일단 활성화 했죠 이제부터 존버 골드 모아야 돼 굿 베이가 아름답네요. 원더풀 골드존버 키핑하십쇼 이제부터 이겨야돼 딥 다크 슬림 라 문더 슬슬 분위기 안좋죠 문더 아 마법 아 X됐다 와 이거 X됐는데요? 썰어먹는데 이거 즉처 포식자가 아 에반데? 아 하 곤란한데 둘 다 필요한데 둘 다 필요한데 일단 이거 갖고 와 4-6에서 연운을 먹을 가능할까 연운을 먹을 가능성이 있지만 뒤집게를 먹을 가능성보다 높을 거 아니야 또 5-6 연운을 해줍니다 문장 암 참 쟤 뭐가 들어온 거야? 이건가? 이거네 아 왜 저거 마음대로 들여넣었나 몰라 개새끼들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되죠 아 이걸 넣어야겠다 하나 둘 하나 둘 아 어머 아 둘 다 이성이구나 이성이 아닌 게 없지 사실 잘 그래? 양호 인정 이해한다 이 상황에 대해서 쓰읍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란 뜻은 아니에요 자 준비합시다 더 이상 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쓰읍 안되는데 쓰읍 기미 워프 찬스 쓰읍 사회 하 하 그 하 하 하 하 하 최대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입니다. 노력을 이번 라운드는 버티면 되는데 이번 라운드가 제일 내가 역같은 아 좀 그만 씹어먹어 비친거 아냐? 아 제발 산대 아 씨바 졌다 아 명시지만 아니었으면 살았는데 명시지 이걸 못잡아가지고 아 씨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죠 아 오케이 뭐야 이거 보상 받은 거야 또? 아닌 건가 네 시음부터는 이거 이거 할게요 가 껐다